저거 실패해도 괜찮아 몇발 남았냐? 6발 남았네? 총알 안나오나? 아..다..저거 쏘지마라 아프다 어이구 어? 쟤네들은 되게 부..뭐야.. 그거지 어..여기가 아닌가? 나 여기 없을거 같은데요? 아 저거 아아..그 방송 어쩌구..퀘스트가.. 저거 그만 나오게 하는건가보구나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개그캐릭터라고 했던 거시기..뭐시기 그자식 그자식 그..퀘스트 화면에 내릴거같은거같은데? 일로..일로가도 될거같은데? 쟤..머메ples.. 주인 don't co-et 주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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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도 유쥬스 랩쌌우스 랩! 랩! 총알 총알 야 이게 상점에서 총알 안사니까 돈도 잘 모이고 총알에 대한 개념도 있잖아요? 원래 얘기하면서 총알이 부족할 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 총알 사면서 하는게 아니라 총알 안사면서 하는게 더 재밌겠다 게임 재밌게 하려네 총알은 안사는거야 근데 화살은 사야돼 화살만 사 화살 화살만 빼고 하는 맛이 있을거같애 화살 빼고 화살까지 안사면 안돼 화살 만드는 스킬이 있으면은 완벽할거같긴 한데 여기도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화살이 또 박스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그 밑으로 추락할라 터는! 자 여기도 자 이제 두개나왔네 자 버즈소우 한번 써보죠 안잘리 빵찜 빵찜이 저렇게 멀면은 뭔가 샷건 비슷한게 해제가 된거같은데 네 예 패드 쓰죠 패드쓰는지 몰랐구나 어우우 여기 엄청나게 여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긴 자 두개남았는데 어 헤리콜터 어 헤리콜터 오 헤리콜터있다 헤리콜터 저기있습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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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즈소우 쏴보기 참 힘들게 어 뭐야 자 여기 이번엔 몇 미터야 아 이거 얼마 안되네요 천미터면은 뭐 금방 가겠네 빨리 빨리 가보죠 버즈소우를 쏘고싶은 이 마음 어 바람때문에 그 아 이제 유탄도 네발 남았다 모기를 좀 바꿔서 쏴야겠는데 폭격이 사이자신때라 뭐고있나? 어 우리편도 있네? 진짜 뭘 뭘 이렇게 와 온다고해 무섭게시리 오지마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아니 나 총 쏠지 몰라 나 활밖에 못쌌 아니 야 쏘지마 아파 자 거의 다 왔어요 도망가야지 아 어... 저어오 오오! 됐습니다 이제 뭔 말이에요? 어어... 오오! 아휴 야 이것까지 먹으면 어떡하냐 자, 초록색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면 마지막 여기도 뭔가 있는데? 저기도 있다 여기 여기는 제발 쉽기를 계속 지금까지 쉬웠던 것처럼 처음에만 처음 그곳이 좀 어렵게 해놨네 처음 그 중탑이 그 중탑말고는 예, 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으쨰 올라가니깐 나오고 있어 자, 계속 올라가 자, 계속 올라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아 아아 야 오케이 올라가는데가 아아 저기에 어 좋아 좋아 이거 혹시 폭탄은 폭탄 던져서 부실 수 있나? 다음 거 한번 폭탄 던져서 부셔보자 저게, 저게 박스를 양쪽에다 놓은 거 만 보니까 터락받님 어서오세요 혹시 폭탄으로 부실 수도 있나? 한 번 해보죠 한 번 해보죠 C4나 이런 걸로 마지막 한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으 어디냐 여깄다 마지막을 향해 가보죠 마지막, 마지막 거든요 여깄다 고 고 아니, 뭐야 여기있나 저거있나? 터나 오...오...오